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주해서 축복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뜻하지 아니하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부딪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체도 있고 또 그로말미야마 마음 속에 일어나는 미움도 있고 시기와 쟁투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좀 원수를 갚을까 내게 당신이 이렇게 상처를 줬어? 그러면 당신도 당해야 되잖아.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말로 저주하고 생각으로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어떠한 저주의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유명한 인터넷 마켓에 보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하고 그 저주인형을 이렇게 지푸라구자의 인형에다가 나사를 팍팍 꼽아서 이러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주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차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떠한 힘을 빌려서 소위 말하는 주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재앙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러한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가 까닭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실 저주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인터넷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저주란 말이 수십 차례 이상 나옵니다. 축복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란 말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게 되면 축복은 한 대에서 5, 60%라고 하면 저주는 한 120%가 나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러한 그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가 그리고 까닭없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떠한 저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수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우리 현 시세로 약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약 2,500원 꼴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건 아주 미약한 존재야. 가치가 아주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야말로 모든 저주의 늪에서 저주의 멍에서 축복의 은혜로 풀려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저주는 그냥 저주가 된다고 해서 그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창조조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권위를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 상사가 있고 그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 아랫사람은 또 자기 아랫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 모든 권위는 직장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권위자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머니가 권위자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폐약한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마는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건 성경에 다 기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선생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선생의 마음에 합해야 그 제자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을 대들고 선생한테 거역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거나 또한 거역하거나 모함하거나 괴롭히면 거기에 따른 체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그래서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먼저 아랫사람에게 종들아, 아랫사람들아,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뭐하나? 폭정하여 따르라, 순정하라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더 약자인데 괜히 약자 편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아랫사람에게 먼저 자녀들아, 먼저 부모에게 주안해서 순정하라. 그 다음에 부모야, 자식을 노협게 하지 마라.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상전에게 순정하라. 그리고 상사에게는 콩갈치지 말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해요. 남편에게, 남편이 권위를 준 강자라고 생각하면 야, 남편, 너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머물주신 것 같이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요, 범사의 남편에게 복정하라. 이렇게 먼저 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서를 두셨느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모든 것을 평화롭게 운행하시는 거야. 이 질서가 깨지면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캐오스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권위를 주셔서 그것이 영적인 권위이든 또한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 권위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권위가 역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폐역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가 처음으로 사용된 이러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요하께서 뱀에게 이러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기어다니며 땅에 있는, 흙에 있는 것만을 파먹고 그냥 잡아먹든지 지렁이를 먹든 쥐를 잡아먹든 다 흙과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저주를, 원래 뱀은 그러니까 이게 마귀죠. 사탄이죠. 원래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혹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에게 아담에게 또한 저주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뱀에게 말하길도록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평화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노예에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선포된다. 그러기 전에는 전쟁이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투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믿음 좋고 사람 좋은 이런 할아버지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전사였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노예칸 물품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뭐 여수와 모세 다윗. 다 아주 전사야. 싸움꾼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 죽이는 일이야. 적군들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진멸하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내쫓고 모든 것을 남자는 다 진멸하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서 그러한 자들을 멸절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의 것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견고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고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간해지고 하나님의 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늘 싸워서 내 주위에 있는 이러한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전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여기가 오기까지도 여러분 전쟁의 연속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싸워야 돼요. 못 나오게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거야.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해. 이러한 것들을 다 넘어서야 된다 이거예요. 무찌르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단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밀가부듯이 그냥 까불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에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다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게 되고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어려운 일들과 외세의 침략과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평화야. 싸워서 지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주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축복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저주를 우리가 뿌리치고 대적하느냐 아니면 축복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영적인 깨어있음에 달려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본질은 한마디 말로 압축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서 저주하고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으로서 저주하고 축복할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저주와 축복의 말의 권세예요. 이러한 것은 바로 태초에서부터 우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주가 임해도 그 저주를 풀 수가 있는가 하면 축복이 임해도 축복이 어떻게 돼요? 거두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니까 증조 부모에서부터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3, 4대까지 그 지은 죄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출애국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 우리 3, 4대 올라가면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다 어떤 민속적인, 무속적인 신앙과 뭐 이런 것에 다 얽매어 있었잖아요. 우상승배 했지 않습니까? 뭐 물 뜯어놓고 천지신명하게 비는 그러한 일을 누구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분명히 우상승배 우리 외할아버지는 불교에 아주 깊은 그 귀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포경까지 지어서 헌납하고 구례화음사에 뭐 그건 그때는 아직 예수를 모를 때니까 아주 종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항상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염주를 돌리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랬을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생각이 나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성가대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가를 불러줘. 이게 성가대원이 왔다고 하니까 아 마당에 내려가셔서 뭘 까시든지 거기에 앉아서 그 염불을 외우면서 감사를 올리는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게 그 저주가 아 내게 내가 3대째인데 하나님 말씀에 야 이거 내가 공부할 수 있겠나 이거 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텐데 이거 공부 끝낼 수 있겠나 뭐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출애국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건 민숙이 14장 18절에 3, 4대까지 일하는 데 출애국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사라진다 이거야. 저주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열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비로소 그 저주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해방의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야 자유케 하시는 자야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잘 뜨고 잘 들으세요. 보시고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께서 너를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잘 들으라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이게 믿음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주는 그 반대에 정확하게 똑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또 어떠한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뻣뻣하고 고집을 필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 잘 들으면 행하면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다. 뛰어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다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돌아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편만에 나가고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 그 나라치고 흥황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국을 보세요. 독일을 보십시오.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미국을 보십시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지배하게 된다니까. 그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뛰어난 것은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해야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수석이 되게 한다. 우리 형제 잘 들어요. 시험 앞두고 있는 형제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원합니까? 그리고 어딜 가든지 성적을 잘 거두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언약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며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야. 의인은 뭐로 말미야마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야마 사는 거야. 마틴 루터가 여덟 번째 계단에서 저도 캐톨릭 이태리 신문님과 함께 그 마틴 루터가 열두 계단을 가면서 기도한 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여덟 번째 계단에 벌쩍 일어났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크레디토.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따라온다.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라니까.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꾸 털을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저주는 바로 축복의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해. 자 축복은 뭐예요. 구워지 않고 구워주는 민족. 구워주는 사람이 돼.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되니까. 그러나 저주를 받은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워달라. 자꾸 전하는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워달라고 자꾸. 처음에 한두 번 했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 습관적으로. 전화를 그냥 받을 수가 없어.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까. 거꾸로 되는 거꾸로. 축복받을 때는 머리가 되더니 이제는 꼬리가 된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꼬리만 되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나. 여러분 그건 저주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어떠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자유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반드시 실행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건 성경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 대한 신명기 28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저주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은 주여주여 하는 믿음이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이 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불법대로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주여 하면서 하지만 내 말은 도무지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니까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하지만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둘째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복이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장소에 어떤 특별한 축복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점을 치고 토종 비교보려고 하는 사람 무슨 날짜 뭐 어떻게 보고 뭐 이날은 가면 안 되고 어디에 가면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면 뭐 흉흉하고 이쪽으로 가면 길하고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행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오히려 손 없는 날 뭐 우리가 이사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싸게 할 수도 싸게. 뭐 어떤 곳은 뭐 흉가라고 하는데 뭐 흉가 들어가면 더 잘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싼 데 막 들어가면 그 주인이 말리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거야. 아무 일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장소를 초월하여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면 꼭 반대야.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거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저주받는다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걸 전할 뿐이야. 듣고 여러분이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세 번째 승리하는 복을 받는 거야. 승리하는 복. 10년기 28장 7절에 보면 여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일곱 길로 내 앞에서 도망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냥 보고 도망가는 거야. 놀라서. 희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헤아려 오는 자가 소리치며 도망간다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왔다가 소리치며 도망간다니까. 이러한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승리하는 복을 임하고 보호의 복이 임하고 적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 놀려서 도망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PGA 골프 플레이어스 그 최경주 선수가 우승하고 나서 한 소망 이 소감을 물어보니까 제가 이 라운드 18홀 돌면서 예수님과 함께 저는 라운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골퍼들이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어스 제 상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17억을 받아서 우승해서 그런데 지금은 45억이야 상금이 한 번 우승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전도예요. 그러니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절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패배하는 저주를 받는다니까 똑같은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나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가리라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무시무시하지요? 여러분 듣기요.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이러한 저주가 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우상승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대인들의 그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사형장에 끌고 왔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게 했지만 그 결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모든 죄를 돌리셔서 그 유대인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말했잖아요. 좋다 이거야.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야.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후 75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쇄됐다.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쇄되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하가 예언의 말씀에 대언을 했잖아요. 그 돌 위에 누구 하나라도 돌을 얹는 자는 자식이 죽을 것이다. 첫 번째 돌의 첫 자식 두 번째 돌의 둘째 자식이 죽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 야곱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 이제는 독립해서 나갈 때 그 라반의 이 라반의 집에 말이야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섬겼던 모양 그 신상이 없어졌어. 그걸 따라와서 말이야 막 지금 아내하고 지금 길을 떠나는데 그냥 따라와서 야 너 왜 내 드라빔을 왜 가져갔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삼촌 아니 내가 그런 드라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제로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신상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것을 가져간 거야 숨차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삼촌 그 신상을 훔쳐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출선하다가 출혈로 죽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본인은 의도하지 아니하는 저주의 말이었지만 그건 모르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받은 자가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고 막 딴지를 걸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베드로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그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적 권위자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 있는 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식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말은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저주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저주하지 마라 나쁘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 말이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건강에 축복을 주신다 추력기 26장에 보게 되면 내 여호와의 말을 더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 아파봐야 이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에게는 애국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께서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마른 것과 정신병으로 너를 치리라 정신병 장화 된다는 얘기요 맹인이 어두워서 덮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게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질병의 문제 사업의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남의 탓 하지 말라니까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따르고 순종 했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 이거야 그건 나 때문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병들었느냐 교회 목사님을 청하고 지도자를 청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이거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에 실패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성공과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만이 아니야 요소아에게 너에게 성공과 번영을 약속했어 요소아는 뭐예요 군인으로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게 번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페락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번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율법에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나무에 달리사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리사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법안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근원이라 저주의 역사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함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지함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내가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행할 때 모든 저주의 근원은 여러분의 삶속에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범사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기를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의 여름으로 축하드립니다